지금 국민들 개개인도 가난해지고 국가도 가난해지고요. 민주당 지지, 국민의힘 지지 이렇게 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바꿀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죠. 또 더더군다나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준다면 어느 당에 줄 거야. 이런 분들 보통 중도층, 무당층 또는 스윙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권자층이 경제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이슈가 선거 때마다 제일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이유가 이념적으로 딱 뭉쳐서 이미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만 스윙보터한테는 영향이 큰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쁜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니까 의석을 많이 주시면 우리가 이걸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보면 성적표가 우선 2021년하고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 경제 성장률은 2.8에서 1.36이에요. 딱 반토막 났고요. 이 1.36은 세계 경제 성장률 반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IMF 때 한 해 1998년도에 크게 줄었던 거를 빼면 일본한테 45년 만에 진 거예요, 성장률이. 이제 왜 성장률이 낮아졌냐 봤더니 이것도 역시 2021년하고 2023년을 비교한 거예요. 소비 판매 증가율, 이게 4.3%였는데 1%밖에 증가 안 했고요, 작년에. 기업 설비 투자 증가도 5.3%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6.8%예요. 소비가, 투자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감세를 했지만, 부자 감세를. 그다음에 재정도 보면 균형 재정한다고 그랬는데 임기 개시 19개월 됐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19개월 동안 문정부하고 윤정부를 비교를 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금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원래 28조 원 적자였는데 84조 원이 됐고요, 적자가. 그다음에 기금을 빼고 정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합친 관리재정수지를 보니까 101조 원 적자였는데, 문정부 첫 19개월은. 지금 19개월은 182조 원 적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부자 감세를 해서 세수는 60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예상보다. 그렇죠? 그리고 지출은 긴축 재정을 했지만 예정대로 집행을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적자가 커진 겁니다. 균형 재정 안 됐고요. 연간 수출액이 6,444억 달러였는데 이게 6,327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93억 달러 흑자였는데 100억 달러 적자로 바뀌었고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작년에 30억 불 넘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 줄었고 기업 투자 지출 줄었고 정부 지출 완화 증가율이 줄었고, 그다음에 순수출. 이게 무역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해외 부문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1.36% 내려온 거거든요. 그 밖에도 다른 가처분 소득, 계층별 명목 소득, 실질 임금, 실질 소득, 가처분 소득 데이터들을 보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요. 모든 소득 자산 계층에서 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개개인도 가난해지고, 국가도 가난해지고요. 1인당 달러 표시 GDP는 얼마나 줄었냐 하면, 국민 소득은. 이게 3만 5천 불까지 갔던 게 지금 3만 3천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왜 이 일이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빚어진 일이면 그건 그대로 밝혀주고, 혹시 정부 정책 때문에 일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의석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성적표에 대해서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학 박사시니까, 이거 탄론에 탁 보면 다 아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 보도 안 하면 몰라요. 그냥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경제가 와 있는 거거든요.